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TV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 만약에 철권팔 스팀 덱으로 해보셨으면 이슈가 당했을걸요. 전 그거 한번 보여드릴거에요. 그리고 이 이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게임 설치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 에러가 떠요. 이거 Fatal Error. 그럼 이 에러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가서 Properties을 선택하고 이 후반성 모드에서 Proton 말고 Proton Hotfix 쓰면 됩니다. 이거는 다요. 지금 이 게임 그냥 하고 싶은대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성능이 잘 되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고 싶다면 전 이 채널에서 영상이 있어요. 여러가지 모드를 테스트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. 전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았어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게임 시작합니다.